아역배우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즉흥연기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? 즉흥연기 어떤 상황을 혹시 원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? 일단 편의점 갔는데 네 피켓몬빵 다 품절됐어요 네 그거 보고 슬픈이 오열하는 장면 가능해요? 네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문 열고 네 자 문 열고 들어오세요 네 자 레디 네 액션 액션 어머 자동문이에요 NG 자동문입니다 아 귀여워 네 자동문 편의점입니다 버튼 눌러야 돼요 자 레디 액션 우잉 아 저 입으로 소리 내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 깔아줄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자 열리는 시간까지 다 계산하세요 네 레디 액션 네 좋아요 느낌 좋아 네 오 사장님 혹시 펜몬빵 있나요? 저 뒤에 있습니다 네? 저 뒤에 있어요 어? 초콜랄밖에 없는데요 아 그럼 다 팔렸나 보네요 아까 누가 싹쓸이 한 것 같은데 네 아 아 아 이럴 수 없어 아 아 이럴 수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NG 네 생수를 왜 눈에 집어넣었죠? 나가서 노세요 이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쿠쿠르핑봉 네 쿠쿠르핑봉 안녕히 어쩔 TV 저쩔 TV 전래절래 전래동화 오 진짜 좋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춤하고 노래를 너무 잘하는 조보아 씨 있잖아요 조보아 씨 있잖아요 배우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시의 원주민입니다 이제 지미 절해 헉 오 재밌겠다 네 원주민은 누구인가 한마디로 하나 둘 셋 예쁜 사람입니다 다 자기들이 예쁘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아름다웠어 나도 본인은 비주얼이 지금 팀 내에 몇위라고 생각하시죠? 1위라고 생각합니다 1위입니다 네 어 1위가 굉장히 많네요 자 내 얼굴 중에 가장 예쁜 곳 내 얼굴 중에 가장 예쁜 곳 전 다 예쁜 것 같습니다 2위 2위 3위 3위 4위 5위 5위 5위